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본색에 이어서 경제본색 쭉 붙여드리고 있고요. 지난 한 주 해봤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재미있다. 이제 무슨 방송인지 알겠다 하는 저희한테 힘을 주는 댓글도 많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치본색 쭉 보시고요. 바쁘시더라도 일하시더라도 가정살림 하시다가 운전하시다가 경제본색 쭉 이어서 그냥 열어만 놓으십시오. 귀로만 들으셔도 경제상식이 뻥! 또 눈과 귀가 뚫리는 그런 방송이 되니까요. 쭉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복잡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왜냐? 미국 소식도 이어서 우리 증시에 쭉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양한 수많은 이슈들도 남아있는데요. 경제본색이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또 한 주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너 경제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점심 대빠람부터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대로 추락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 라는 소식입니다. 좋지도 않은 소식인데 빨리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어휴 이 한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이미 있는 노동 또 자본 이런 것들을 쭉 최대한으로 뽑아내고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을 유도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에서 편안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떨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제 현재 명목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1.4를 전망했다가 뭐 피치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는 지난주에 1.0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아휴 올해만 좀 그런 거겠지 원래 우리는 잘하는 나라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휴 머리가 좋은 앤데 잠깐 놀아서 그래 금방 하면 돼 라고 우리를 그나마 희망짓게 했던 게 사실은 잠재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의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 국가의 국내 총생산 개편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살짝 노출이 된 겁니다. 뭐가 노출됐냐. 바로 OECD. OECD가 알고 봤더니 지난 6월에 벌써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을 각각 1.9 그리고 내년엔 1.7로 전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음 특히 OECD 보고서를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2013년에 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아주 줄기차게 내려가고 있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아 1.9도 충격적인데 내년에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1.7까지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 봤더니 주요 선진국 G7이라고 있죠. G7의 올해 잠재 성장률을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미국 1.8, 캐나다 1.6, 영국 1.2, 프랑스 1.1 등등등 해서 또 내년에 주요 성장국 G7의 주요 성장률은요. 미국 1.9. 여러분 우리나라 내년에 1.7로 전망했는데 미국이 1.9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G7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2020년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은 잠재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1.8에서 내년에 1.9로 보이고요. 캐나다도 1.1에서 1.6, 이탈리아 0.3에서 0.8 이런 상황인데 우리만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자료입니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인구, 자본유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쉽게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더욱 암울한 전망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잠재 성장률도 회복하고 실제 성장률도 회복하는 그런 해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12월 달부터 흑연을 수출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K배터리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12월부터 2차전지음극제의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22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소, 해관총소의 우리로 치면 세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흑연 관련해서 임시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하고 12월부터 적용을 하는데 고순도 흑연, 고강도 등등등등등 아무튼 흑연 관련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수출이 직접적으로 딱 금지된다.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양을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지 꼼꼼하게 심사할 거야라는 건데 당장의 수출 금지는 아니라 일단 최악은 피한 거지만 수출 통제를 통해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절차가 길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런데 중국이 왜 갑자기 흑연 통제에 나섰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서로 한 대씩 펀치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애전역에 중국에 대해서 큰 펀치를 날렸죠. 반도체 등등등등 해서요. 그러자 중국이 이미 수출 통제하고 있는 물품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 같은 것들을 수출 제한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 대 더 때렸죠. 저희가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사양, 즉 낮은 사양의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지난주에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요. 중국이 야금야금 몰래 몰래 그래도 어거지로 반도체를 미국의 눈을 스리스적 피해서 수급을 조금 해오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기사 기억하세요? 갑자기 중국 화웨이 폰을 열어봤더니 SK 반도체가 들어있었다라든지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뭐 우회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3국의 물량을 통해서 거꾸로 받아가는 여러 가지 무역 단계를 거쳐서 받아가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사는 중국에 있지만 지점을 통해서 현지에서 조달해서 현지 수입을 잡고 그 지점이 본국으로 2차로 수출하는 이런 우회로를 통해서 중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수급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숨통을 좀 튀어오고 있었는데 미국이 보니까 어 안 돼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수출 통제가 효과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틀어막는 조치를 냈고 특히 고사양이 아니라 아주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 그것조차도 안 되겠어. AI 시장에서는 절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어라고 강력한 조치를 냈죠. 그랬더니 중국이 한 대 맞고 다시 나도 한 대 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래 싸움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세우죠. 문제는 세우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예전부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큰 산업의 주축 아시죠?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원래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큰 제조업의 기둥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요. 거의 삼축의 느낌으로 2차전지가 뛰어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포션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의 핵심이 바로 음극재인데 여기 주연료가 흑연인데 무려 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래 싸움에 엉뚱하게 세우등 터지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업계에 당장 비상이 걸렸죠. 업계에서 파악해 보니까요. 현재 중국에서는요. 재고량이 한 두세 달치는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업계는 아이고야 하면서 수입선을 다변화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임 관련해서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 쪽 블랙록 마이닝 같은 쪽에 증자를 해가지고 주주를 참여해서 물량을 좀 빼온다라든지 또 삼성 SDI도 호주 쪽이나 미국 쪽에 새로운 업체들과 현재 MOU를 맺는다든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시장은 어떻게 그대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요. 당장 재고량이 일단은 있는 거고 전면 금지가 아니니까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물꼬를 트고 수입선도 다변화해 나가는 전략을 택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미국, 중국 고려들이 싸울 때 우리가 왜 가운데 세우등이 터져가지고 가운데 껴서 왜 세우등이 터져야 될까요? 미국, 중국이 싸우던지 말던지 그 안에서 지리적 이점과 양쪽의 지렛대를 다 활용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포지셔닝을 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왜 이 정부 들어서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의 천병이 되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조치가 되는 상황이 돼야 했던 걸까요? 저는 이런 구조적인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끼지만 않았더라도 지혜롭게 외교만 했더라도 이 재정학적 리스크가 우리에게는 비껴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중국이 전면 수입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출 통제, 심사만 까다롭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심사 까다롭게 할 리가 없지라고 해서 편안하게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을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늘 우리는 그게 우리 먼저 때리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우리가 먼저 매를 맞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늘 걱정하는 이런 포지셔닝이 잘못됐다. 여기가 바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지정학, 외교가 바로서야 경제도 편안할 텐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 안 좋다고 비판을 받으면 고유관료들이나 이런 국민의힘 쪽에서도 슬슬쩍 도망갑니다. 예, 좀 회피하기도 하고 하나 만화한 얘기도 하고 도망가는데 안 좋은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아니야! 이건 좋아! 라고 화들짝 놀라면서 적극적으로 반격하는 포인트가 한두 개 있는데 그게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 얘기만 나오면 추경호 총리는 자신이 있는데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다는 거 동네방네 가서 홍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관련 통계가 고용인데 알고 봤더니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엉망 짐창이더라 그거 자랑할 거 아니더라 라는 게 이번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죠. 지표는 좋지만 속을 열어보니까 제조업이 엄청 부진하고 질 좋은 일자리 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22일 통계청이 자료를 냈는데 3분기가 끝났죠? 3분기 평균, 월평균 제조업 취업자 수가 446만 6천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같은 분기 대비 5만 8천명이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소한 거냐면요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제일 심했던 2020년 4분기에 10만 7천명이 줄어든 뒤에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분기거든요. 근데 1, 2분기는 어땠을까 봤더니 1분기에도 3만 7천명이 줄었고 2분기에도 3만 9천명이 줄었고 해서 지금 줄줄이 줄줄이 오래 들어서 계속 제조업 관련한 좋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원로 봐도 그렇습니다. 원로. 분기로만 봐도 그렇고요. 원로 봐도 쭉쭉쭉 감소하고 있네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상저하고. 하고가 됐으면 제조업이 공장에 팽팽 돌아갔어야 되는데 상저하고의 고는 없어졌죠. 상저하저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제조업 관련해서도 역시 고용 관련해서 좋은 지표가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용 자체도 줄었는데요.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 쉽게 말하면 정규직, 풀타임 이런 양질의 일자리 있죠. 그쪽 부분만 따로 떼서 봤어요. 그랬더니 상반기 전체 취업자가 전년보다 35만 명이 늘기는 늘었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팍 줄었다. 아이고, 보니까 특히 60세 이상이면 노인 일자리니까 뭐랄까요,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하의 나이대를 쭉 보니까 무려 9만 1천 명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핵심은 그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용 관련해서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요. 20대 일자리가 줄었고요.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고요. 40대 일자리가 줄었고요. 즉, 이겁니다. 대학 막 졸업한 우리 아들, 딸들 힘차게 뻗어나가야 될 아들, 딸들은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고요. 40대 우리 경제 허리, 가장들 공장에 놀고 있고 취업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나이 때 넘어간 60대에서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고용이 늘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 고용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SM 소식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조금 전에 SM 김범수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금감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때는 카카오가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에서 촉발된 무려 시세 조종. 이거 진짜 악질적인 범죄인데요, 여러분. 무려 SM 주식에 대해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한 번 전해드렸죠. 총괄 투자, 투자 총괄 대표가 배재현 씨인데 이분이 지난주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인정됐다라고 다 인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실질적인 몸통이 아니냐라고 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조금 전에 금감원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요. 카카오가 악재가 악재를 맞으면서 주가는 폭락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거의 현재 신저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SM엔터에 대해서 카카오가 인수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기존의 SM의 황제였던, 대주주였던 이수만 씨가 자기 지분을 하이브로 넘기게 되죠. 카카오에는 못 줘!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이브가 SM에 있는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받고 그걸로도 모자라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SM을 지배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이수만 씨의 지분이 약 30% 후반대였거든요. 다 합치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약 18%, 20% 정도를 더해서 안정적으로 과반을 넘기겠다라고 해서 전체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제안했죠. 여러분, 12만 원에 저희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주가보다도 엄청 높은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은 아, 그래. 시가보다도 높으니까 내가 하이브에 파는 게 이득일 거야. 라고 해서 팔았으면, 팔았으면 그 공개 매수가 성공이 됐으면 하이브가 SM을 지배할 수가 있었는데 하이브의 공개 매수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시가보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걸 팔아야 될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돼서 시가가 높아요. 그러면 어떤 바보가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 더 많이 받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하이브의 낮은 가격으로 팔 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의 성패는 SM의 주가가 얼마냐라는 게 관건인데 당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기준으로 하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고 싶었던 카카오 입장에서는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하날밖에 없어요. 뭐냐? 시가가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가 조작, 시세 조정에 대한 유혹을 느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의문스러운 집단적인 엄청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뻥뻥뻥 튀게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웠다라고 해서 당시에 바로 금감원에 고발 조치가 됐었죠. 이거 이상합니다. 너무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매수가 들어온 지점도 판교 쪽의 단일 지점이고 이거 분명히 시세 조정입니다. 주가를 어거지로 띄우기 위한 불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카카오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런 수법이 동원된 것처럼 현재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랑 결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카오하고 친한 사모펀드가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나봐요. 예, 원아시아 파트너스. 그런데 지난주에 구속됐던 그 배대표가 예전에 CJ에서 근무할 때 이쪽 원아시아 파트너스하고 이미 친분이 있었다. 즉 우군으로 작용시킬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아시아 파트너스는 이미 카카오하고 골프 사업이라든지 천억 원대 투자 사업을 하면서 이미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집단적인 지분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게 혐의의 핵심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사실로 확인이 되면 크게 뭘 위반하게 되느냐 당연히 시세조정 위반이 되겠죠.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또 하나는요. 예, 그때 카카오가 5% 이상 지배주주 신고를 면하기 위해서 4.9가의 지분을 딱 맞추고 나머지 지분을 이렇게 우회로를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카카오의 우군이었다. 카카오의 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면 5% 공시를 위반한 거죠. 너 실질적으로 5%가 넘는데 왜 5% 미만인 것처럼 신고를 안 했어? 라고 해서 5% 공시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혐의 사실이 확인이 되고 혹시나 유죄가 되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융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요. 이러한 다양한 법률, 특히 금융 관련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한 법률에서 위반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이 있으면요.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즉, 이게 만약에 끝까지 유죄로 확정이 되면 카카오는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상 같은 법의 엄격함이 제발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본시장의 근간입니다. 시장 질서. 그 누구도 시장의 가격, 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득을 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제발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한 번 어떻게 처벌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이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시장 질서가 엉망진창입니다.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 해먹는 세력들이 많으니 뭐죠, 꼴뚜기가 뜨니까 망뚜기가 뜨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무법 천지입니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 발표가 됐죠. 영풍 제지 사건입니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풍 제지가 지난 18일에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맞았죠. 그래서 현재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왜 그런데 영풍 제지는 18일에 하한가를 맞았고 거래 정지를 맞았을까요? 17일에 어떤 주가 조작 세력 일당이 덜미를 잡혀서 검거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그게 웃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가 조작 비스무레 해가지고 검거가 됐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다음 날에 하한가를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 검거된 일당들과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는 또는 그 일당들은 아직 잡히지 않은 일당들은 이미 아하 우리 주범이 영풍 제지 주가 조작하던 우리 주범이 잡혔구나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하니까 바로 검거된 다음 날에 하한가를 맞았다. 내다 팔기 시작했다. 아직도 잔여 세력입니다. 많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수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라덕연 사태 임창정씨 걸려있고 막 했었던 CFD 걸려있고 복잡했던 문제 기억하시죠? 그때 사실은 예전역에 주가 조작에 걸렸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걸렸나 봤더니 물론 검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래소에도 있고 금감원에도 있고 협회에도 있는데 예전에는요.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주문이 특정 주식으로 특정 증권회사로 주문이 몰린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단기간 특정 계좌 몇 개 소수 계좌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감시했는데 이런 거에 감시 허점을 피해가지고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시간을 오래 둔 거예요. 무려 1년 이상의 시간을 둬서 야금야금 야금 올렸고 계좌도 무려 몇백 개 이상을 동원했고 그 계좌 주인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 계좌 주인들하고 통화할 때는 핸드폰 대포폰까지 쓰면서 IP추적까지 따돌리고 여러 전국에 있는 다양한 주소에 옮겨서 전화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기록까지 조회됐을 때 주소가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오랜 기간을 걸쳐서 주가 조작했던 게 지난번 나덕연 일당의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 수법이 일단 걸리고 나서 역으로 많이 욕을 먹었고 이걸 그동안 감시라고 했는 거냐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감시 기간을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온 주식도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일단 말을 했는데 간만에 일 좀 했네요. 그래서 진짜로 감시 기간을 넓히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야금야금 왜 오르지? 라는 주식을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영풍 제지가 걸려든 거죠. 그래서 영풍 제지 관련한 주가 조작 일당을 검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여기까지 1부입니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하한가를 맞죠.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정보가 샀다는 거거든요. 정보가 세자마자 하한가 매매를 던진 거죠. 반대면 매도 주문을 던진 겁니다. 이제 작전은 끝났다. 여기서부터 끝났다라고 하니까 빨리 털자라는 세력들은 이미 그 다음 날부터 던지기 시작했는데 하한가를 맞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9일 거래정지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래정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떨어진 만큼 아직 떨어질 만큼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떨어졌죠? 거래정지 풀리는 순간부터 다시 하한가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주로 주문이 어디서 나갔나 봤더니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주문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간다 봤더니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특히 신용으로 사고 팔고 할 때 거래증거금을 요구하는데 이 종목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증권회사들은요. 그 종목에 대해서 매번 증거금을 다르게 요구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 이거 증거금 100% 내십시오. 즉 100원짜리 살려면 100원 내십시오. 뭐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키움만 키움만 영풍제지 관련해서 증거금을 40%로 했고 다른 큰 회사들은 다 100%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움이 신용이나 반대매매 신용이나 이렇게 조작하기 좋은 계좌를 택기가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키움만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 덜 했다. 그래서 현재 키움에 물린 물량이 엄청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키움도 한가를 두드러 맞겠죠. 키움에 그 계좌에 물린 게 많으니까요. 현재 키움이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의 미수금이 이번 사태 때문에 발생했다고 공시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즉 키움은 앞으로 이 사태 때문에 5천억 정도 잘못하면 떼일 수 있다. 물론 끝까지 회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주가 조작의 천국이다. 라고 해서 코리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늘 코리안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암담합니다. 제발 시장 짓서가 도이치모터스부터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IMF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뭐죠? 중국하고 좀 갈라서 무역 장복도 좀 하고 중국 좀 고립시켜 우리끼리 좀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만약에 공급망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도 모든 공장 원료 이런 걸 다 미국으로만 가져가? 그럼 우리도 가져오지 뭐 라고 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료 제조 소재 장비 마지막 생산까지 쭉 중국 내로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한국 일본 너희들 친한 애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하지 뭐 라고 해서 중국과 친한 애들 끼리 해서 걔네들하고만 같이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해서 브랜드 쇼어링을 한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뭐냐 미국만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나갔을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IMF가 연구를 해봤는데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다 쪼그라들고 중국 너도 사실은 큰 이득 못 봐 라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과 갈라서면서 우리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리쇼어링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바로 한국이었다. 라는 의미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즉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고립화 블록화되는 게 좋지 않다는 거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숙명적인 이웃입니다. 중국과 결국 갈라서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든 중국과 이어져야 된다. 라는 의미 있는 교훈이 다시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알고보니? 알고보니 코너입니다. 저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기사들의 뒷얘기, 속살, 장막 뒤에 감춰져 있던 은밀한 내막 이런 거를 파헤쳐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엄청난 게 숨어있었네라는 걸 여러분께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찾아주신 우리 스픽스, 우리 독자님들 한 주 전에 보셔서 많이 익숙하시죠? 먼저 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호신문 미룸기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그, 잘생겼다고 댓글에서 많이 나... 아, 아닙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 봐도 뭐, 여전히 뽀송뽀송 아주 잘생겼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세요, 기자님? 어떤 관심들 말씀이시죠? 기자님에 대해서. 아, 저요? 저 1호신문에서 지금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39살입니다. 아유, 엄청 동안이시네. 아유,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도 저희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했는데 오늘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고보니 장막을 열어줬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뭐 브리핑에서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낭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낭보? 네. 이야, 말씀드린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김재열 ISU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죠, IOC의 신규위원으로 선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그 10월 17일 인도 문바이에서 열린 IOC 총회 신규위원 선출 투표에서 유효표 73표 중에 찬성 72표, 압도적 찬성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김재열이라는 분이 그 이름도 유명하고 찬란한 IOC 위원이 됐다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IOC 위원이 몇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김 회장이 선출이 되면서 한국인 IOC 위원은 이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이랑 이기응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해서 이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재열 씨까지 합쳐서 3명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 중에 도대체 김재열은 누구냐? 그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내 친구도 재열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힘하다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왜 저희가 주목해야 되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IOC 위원까지 되느냐? 누굽니까, 김재열은? 특히나 경제 프로에서 왜 그 스포츠 위원으로 선출됐는데 다루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김재열 사장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 사주 일가입니다. 아하! 그리고요? 그리고 증조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 참관한 인촌 김성수 선생이고요. 형이 이제 지금 김재호 현 동아일보 및 채널A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네네. 그리고요? 처가는 더 화려합니다. 그렇죠. 처가는 더 화려한데요. 부인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찬양, 이서현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재열이하고 이름만 똑같지. 네. 아예 사는 환경은 너무나 바람다. 같은 재열이가 아니네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위고, 네. 동아일보의 손자고. 네. 로열 패밀리 중에 로열 패밀리네. 그렇습니다. 재벌가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재벌로 사는 것도 양이 안 찼는지. 네. IOC 위원까지 됐다. 맞습니다. 하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서현 이사장과 두 사람은 이제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2000년에 결혼했어요? 2000년에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2002년에 제1계획에 바로 상무보로 입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가 쪽 동아일보나 채널의 그쪽 계열사가 아니라 네. 처가 쪽 계열사로 이제 상상계열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 이거 좀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입사하자마자 제1모직 그리고 전략기획실 상무로 취임을 하고요. 아. 주로 제1모직 계열로 컸군요. 네. 제1계획 제1모직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상무, 전무, 부사장 다 거쳐서 아. 부사장까지 하고. 네. 2011년 제1모직 사장을 하고 아. 사장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까지도 역임을 합니다. 아. 다양한 계열사 사장을 다 했네요.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1계획으로 2014년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직함을 맡느냐. 스포츠 사업 총괄 사장을 맡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 이따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삼성에는 이제 스포츠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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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제1계획 쪽으로 다 이관을 하면서 아. 아. 스포츠 분야를 담당할 총괄 사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김재열 이사장이 맡게 되는 아. 김재열 사장이 맡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해서 네. 잘 살다가 네. 제1계획 쪽에서 쭉 커서 네. 사장까지 하고 네. 다른 삼성 계열사 사장도 하고 네. 쭉 돌고 돌아서 이제 뭐 하나 받는데 네. 다시 제1계획으로 돌아와서 스포츠 관련한 사장을 맡았는데 네. 뭐 별거 아닌가? 왜 갑자기 스포츠단 사장이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에 있는 모든 스포츠단을 다 그쪽으로 몰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이관을 한 거죠. 야구, 축구 이런 거 다요? 네. 맞습니다. 아. 배구단 뭐 배구까지 싹 다 네. 농구까지 다 아. 4대 스포츠를 참 삼성은 다 하죠? 네. 그 4대 스포츠, 프로스포츠를 구단을 다 갖고 있는 몇 개 한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아. 근데 그 모든 스포츠단을 다 제1 그쪽으로 몰아넣고 네.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 전체 스포츠 관련한 스포츠 사업단 전체 총괄 사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걸 한 4년 정도 맡고 삼성경제연구소에 스포츠 마케팅 연구 담당 사장도 했고 네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전략 실장 사장을 거쳐서 네. 현재는 삼성글로벌리서치 글로벌 전략 실장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삼성 내에서도 다른 직관 사장급을 계속 맡고 있는 네.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그 스포츠 관련한 일을 그때서부터 맡으면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계에 인맥을 얽힌다든지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발자취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제 스포츠 활동을 했지만 네. 그 외에서도 이제 스포츠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네. 2011년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았고요. 빙상경기연맹 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빙상경기연맹.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고 아. 평창 때 그래도 좀 공이 있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고 네. 2013년. 아. 2014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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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었기 때문에 네.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아이고야. 네. 전체 선수단 단장이요? 네. 아. 큰일 했네. 그게 원래 이제 보통 설상경기와 빙상경기 회장들이 번갈아가면서 선수단 단장을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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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에 뭐 좀 그 당시에는 이제 설상이 할 차례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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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열 사장이 맡아서 아. 잠깐 비켜봐. 네. 조금 잡음이 좀 나왔었죠. 선수 한번 바꾸자. 선수 한번 바꾸자. 네. 네. 나야. 제열이야. 네. 맞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IOC 조정위원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2016년에는 국제빙상경기연맹의 아. 아. 집행위원으로 당선됩니다. 집행위원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회장직은 이제 사퇴를 했고 그래서 국제빙상경기연맹의 집행위원을 한번 재선임하고 예.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네. 네. 그거를 이제 ISU라고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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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국제빙상경기연맹인가요? 그러면 네. 국제빙상경기연맹을 줄여서 이제 ISU라고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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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회장으로. 그러니까 집행위원에서 이제 회장까지 당선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국제스포츠 한 종목 도전사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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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정몽준 회장이. 맞습니다. 뭐 축구협행. 대한축구협회 회장 하다가. 결국에는 아시아축구협행도 하다가. 피파에 도전했다가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떨어졌죠. 근데 저도 이제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종주국인 태권도 같은 거는 가끔 우리가 맞습니다. 국제협회장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빙상 쪽은 사실은 유럽세가 세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백인세라고 할까요? 뭐 캐나다 미국 또 이제 북부 유럽 워낙 빙상 강국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쪽들이 파워가 센데. 아무리 대한빙상협회 회장 자격을 가지고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빙상연맹의 집회용이면 딱 두 번 만에 세계빙상협회에 사실상 원탑 회장이 당선이 됐네요. 그래서 그 회장이 당선됐을 때도 네 네. 비유럽인 최초의 당선이다 라고 아 이게 비유럽 최초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재열 사장님. 아 비유럽 최초. 네. 나름대로 의미는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C 신규위원까지도 이제 선출이 된거죠. 아니 근데 거기서만 해도 괜찮은데 네. 한 번 더 가자 이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더해서 IOC위원까지 된거죠. IOC위원 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텐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아까 3명. 지금 현재는 3명이고요. 지금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위원입니다. 이번에 김재열 사장님. 아 우리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네. 12명이었습니다. 역대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사람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수 출신도 있고 정치인 출신들도 있었는데 네. 재벌가에서는 이제 딱 2명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네. 그 장인이었던 이건희 회장이었고 이건희 회장이었고 박용선 전 두상그룹 회장도 IOC위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 둘 밖에 없었나요? 네. 재벌 쪽에서는. 아 예전에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 네. 한진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한번 IOC위원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실패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떨어졌습니까? 그때 떨어져서 이제 다시 도전을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실패를 했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IOC위원이 역대 12명 밖에 안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은거고.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유승민 선수같이 네. 그리고 공이 있다든지 하면 맞습니다. 뭐 문대성. 이런 분들은 뭐 화려한 올림픽 스타니까 그럴 수 있다. 선수 출신으로 이제 위원으로 나가는 거죠. 아 그 몫이 아닌 다른 몫으로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 경영인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 네. 사실상 엄청나게 IOC 입장에서는 스폰서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메인 스폰서입니다. 삼성이. 네. 박용성 회장은 또 유도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오래. 맞습니다. 뭐 기어가 혁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아직은 사실은 젊고 또 삼성 전체의 메인 스폰서십도 아닌데 맞습니다. 빙상연맹도 딱 먹고 바로 1년 만에 IOC 당선까지 스트레이트로 네. 어떤 면에서 정치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2013년에 급성 신균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2017년에 IOC 위원을 사퇴를 하거든요. 아 그때 사퇴를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네. 그때 뭐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재계에서는 네. 이재용 회장이 그 IOC 위원직을 뭐 다시 도전해서 물려받지 않겠냐 아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삼성가 입장에서는 올림픽위원회하고 떼려야 뗄 수도 없는 맞습니다. 그런 스폰서십이 있고 네. 더군다나 IOC 위원으로서 갖는 그런 명예와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재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맞습니다. 사위로 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근데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스포츠 관련해서 어떠한 직함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재용 회장은 또 그쪽엔 아예 관심이 없네요. 뭐 어떤 직함도 갖고 있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어떤 활동도 안 하기 때문에 어 왜 안 하지 IOC 위원은 도전할 생각이 없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제 김재열 사장에게 넘어간 거죠. 아 어떠면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집안끼리 추측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스포츠 쪽은 그러면 자네가 맡아 네. 난 빠질게. 그러니까 이제 김재열 사장 같은 경우에도 욕심을 좀 공공연하게 드러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1기획 스포츠 담당 사업 총괄 사장을 하다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로 옮길 때도 본인이 직접 옮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 그때 맡았던 스포츠 마케팅 연구 담당 사장이라는 직책 자체도 네. 원래 연구소 내에 없었는데 네. 김재열 사장이 가면서 새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됐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종신인가요? 뭐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다들 IOC 위원을 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IOC 위원이 최대 정원이 115명이거든요. 전 세계에요? 네. 전 세계. 근데 이제 임기가 이제 임기를 좀 복잡하긴 한데 네. 1966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들은 종신입니다. 평생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9년 이전에 또 선출되신 분들은 80세까지 임기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규 이후에는 70세가 임기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김재열 사장 같은 경우에는 1968년생이기 때문에 네. 지금 55세라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5년 가까이 활동을 15년 정도? 70세 정도까지? 네. 아. 근데 IOC 위원이 되면 뭐 혜택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좀 받나요?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IOC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활동비 정도는 받는데 네. 급여가 따로 없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스포츠 외교관을 넘어서 해외에 나가면 국빈대접을 받습니다. 국빈대접. 네. IOC 위원이 되면 200여 회원국에 비자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가능할 수 있고요. 아. 전세계 지구촌을 내놔라 되놔라 돼서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다. 네.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국 국가원수들과 면담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 나 한국 왔어요. 윤 대통령 잠깐 좀 봅시다. 네. 맞습니다. 미국 가서 바이든 형 시간 돼?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게 좀 파워가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투숙하는 호텔에는 이제 그 위원회 모국 국기가 개항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에 참석할 때는 IOC에서 차량과 전담 통역사 안내 요원들이 배정되고 이제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IOC 위원이 하는 일은 이제 올림픽 개최지 선정 네. 그리고 정식 종목 채택 등 핵심 현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올림픽 개최지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태권도도 그렇고 뭐 레슬링이나 정식 종목 채택할 때 그것도 로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그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관심이 가는 게 그 국가 원수들과 면담할 권한.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IOC 위원의 예를 들어서 IOC 위원 자체를 명예로 해서 내가 스포츠 외교라든지 스포츠 발전에 형생 헌신했다. 난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존경받는 IOC 위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재열 사장 같은 경제인. 맞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기업. 아니 왜냐하면 IOC 위원의 특혜라는 거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직인데 기본적으로. 뭐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분이 뭐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 것도 아닐 텐데. 네. 기업 일구기도 바쁜데. 뭐 돈이 필요하면 스폰서십으로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열심히 IOC 위원을 할까라는.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항상 궁금했는데. 맞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해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파워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뭐 4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 이제 동계올림픽까지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사실상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개최지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로비가 많이 들어가고. 정글이죠. 정글. 네. 하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많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부탁을 하면은 이제 그 어 그럼 내가 이걸 도와주겠다라는 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전에도 보니까 그런 어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한참 그 스폰서십이 세고. 네. 어 이건 회장이 살아계실 때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한다라든지. 우리 국가적으로 이번에 삼성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알고 봤더니 비밀문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뭐 뭐 그냥 가상의 어떤 나라의 뭐 어떤 기업이. 알고 봤더니 그 나라 IOC위원하고 친분 있는 기업인데. 맞습니다. 한국 니네 이번에 뭐 올림픽 유치원해? 아니면 뭐 원해? 이건 회장한테 로비가 오던데. 그러면은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삼성 홍보대행사로 우리의 그 내 동생이 하고 있는 그거 좀 써줘. 이런 식의 로비가 굉장히 많이 폭로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IOC위원장도 그렇고 피파 회장도 그렇고. 과거에 끊임없이 로비나 뭐 그런 잡음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그 밑에서 벌어지는 이제 일들은 굉장히 많. 뭐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에게 청탁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라고 밖에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저희가 한번 꼬아서 본다면. 네. 범 삼성 가 입장에서는. 네. 국제적인 로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그 국제 현장의 마당에서. 삼성이 늘 언제까지 해서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까지는 오케이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로비의 현장에 가장 그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 정치 권력의 핵심에. 정치 경제 스포츠 외교의 핵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바꿀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도 들어가야지. 우리도 로비해서 뭐 봐줄 건 봐주고 딸 건 딸고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낭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가의 낭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해냈어. 4위 잘했네. 아하. 국제적으로 삼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포지셔닝은 그룹이나 집안 입장에서도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쉽게 말하면 영광의 자리를 김재열 회장으로 몰아냈는데. 집안 내에서는 뭐 그렇다고 쳐도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유승민 또 이기응 그런 분들은 다 사실은 체육계 인사라고 봤을 때. 네. 딱 한 명 있는 자리를 이제 김재열 사장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낭보이고 좋은 소식이고 하지만 이제 김재열 사장에 대해서. 네. 네. 그 경영인으로서. 어땠습니까. 어땠는지를 한번 짚어볼. 제가 검증을 좀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았나. 우리가 좀 보면.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프로스포츠 이제 야농축배라고 보통 하죠. 그렇습니까. 네. 구단을 모두 보유한 거의 유일한 대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아프시고 쓰러진 이후에 삼성그룹 내에서 이제 스포츠단 운영 전략을 변화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4년 4월에 이제 축구단 수원블링즈를 시작으로 8월에 남녀농구단 그리고 2015년 6월에 배구단 삼성화재 2016년 1월 삼성야구단 삼성라이언즈 순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기획으로 모두 유관을 합니다. 제일기획이 담당을 하고 이제 그때 딱 시기에 맞춰서 김재열 사장이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으로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과가 어땠을까 갑자기 궁금해요. 스포츠단 성적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삼성라이언즈는 모두 아시겠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왕조라고 불릴 정도로 언터처블이었죠. 뭐 연속 우승을 한국시리즈 연속 우승을 막 하고 했었는데요. 16년에 이제 그 제일기획이 막기 시작한 이후부터 바로 9위로 떨어집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위 6위 8위 8위 3위 7위 그리고 올해도 8위로 마무리 했습니다. 아이고야. 한때 이게 진짜 왕조 네. 왕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설식이 레벨이 달랐는데 네. 89위를 전전하고 있네요. 네. 계속 지금 뭐 플레이오프도 지금 못 가는 날이 아 해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더 언터처블의 팀이었죠. 플레이오프 그리고 뭐 삼성 썬더스는 뭐 농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지금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포인트를 왜 잡았냐면은 좋다야. 그러면 김지열이라는 분이 결국에는 우리 국가적인 역량도 사실 그쪽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 그동안에 그러면 경영성과는 어땠고 어떤 스타일로 경영을 했고 또는 빙상협회는 어떻게 했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또 한번 짚어봐야 우리나라의 IOC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낭보라고 투팔벌리 활용할 텐데 과연 어땠나 이런 차원에서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삼성 스포츠단 운영할 때 잘했네 못했네 관련해서는 경영평가가 안 좋다 좋다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제일기획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뭐 돈성이다 라고 하면서 막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막 몇백억씩 쓰고 막 팍팍 투자를 했잖아요. 프로스포츠는 뭐 돈 앞에 장사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기획 산화로 이전하면서 삼성 그룹 자체에서 최소한의 투자로 이제 구단을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만 이제 제일기획에서는 이제 그런 돈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 할 때마다 이제 구단 운영비의 차이가 없고 합리적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제일 고연봉의 선수가 삼성 출신 삼성에 지금 있다. 뭐 아니면 투자금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예년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박은 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가 줄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선수단 구성이나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는데 그 수장이라고 김재열 사장이 뭐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어렵죠. 그리고 뭐 또한 스포츠가 뭐 최고의 선수를 사온다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금으로 효율적으로 선수를 영입하고 코치진을 꾸리고 뭐 프론트를 구성을 해서 성적을 내는 것도 경영진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어쨌거나 성과를 내 보여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김재열 사장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스포츠 마케팅 연구 담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뭐 제일기획이랑 이제 자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스포츠 마케팅 연구 담당을 하면서 제일기획이랑 계속 협업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의 최고의 마케팅은 뭐 SNS를 잘하거나 광고를 한다기보다 우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고 네. 그렇다고 따지면 이제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또 의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과로 보면은 썩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딱 때가 마침 이제 거기를 그 스포츠단을 맡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재열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IOC 위원이라든지 ISU 회장이라든지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스포츠단에서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고 이제 자기가 원해서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 김재열 사장이 IOC 위원이 됐기 때문에 뭐 자신이 생각하는 정신은 IOC 올림픽 정신이기 때문에 뭐 참가에 스포츠 리그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정정당당 승부를 하는 데 의의를 둔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도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프로 스포츠단은 프로는 성적을 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에서 경영인으로서 뭔가 성과를 냈어야 된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튼 처음에 저희가 IOC 위원으로 오랜만에 저희가 한 분을 더 추가해서 국가적으로는 3명을 확보함으로써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은 편이죠? 그렇죠. 예. 한나라가 그래도 IOC 위원이 3명 정도 되는 것도 뭐 좋은 일이고 해서 기자님이 전해주신 말에 따르면 남보죠.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누가 됐나 봤더니 어이구 범 삼성관에 그래서 이건희 회장 작고하신 이후에 또 삼성가가 국제 경제 정치 스포츠 외교의 정말 정글 같은 곳에 다시 한번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요. 한편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스포츠 외교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또 알고 보니 IOC 위원이 됐고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라고 오늘 또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소식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시동의 경제분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저희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동 밀가루로 만든 광호달론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동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 사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을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료가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스피스 광호달론 드셔도 되고요. 스피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히 드실 수 있습니다. 뉴스는 가시도 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conflict.? он 사이와 poet관 웃음 gad 웃음 revolutionary był audi